섹션 1 섹션 2, 왼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비하이드 터치, 오른발 세종 두면서 왼쪽으로 하프턴, 양발 스위버, 아웃, 입, 홀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드 스텝, 섹션 1, 2, 컴트, 7, 8, 1, 2, 3, 4, 5, 6, 7, 8, 섹션 3, 코드 1, 왼발 포드 망고, 포드 락, 리커버, 백 스텝, 오른발 백 망고, 백 락, 리커버,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발 히치, 섹션 4, 오른발 백 스텝 하면서 왼발 백 스윙, 왼발 백 스텝 하면서 오른발 백 스윙, 오른발 비하인드, 왼쪽으로 포드 스텝, 섹션 3, 4, 카운트, 세븐,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 단품은 한 개의 테르가 있습니다. 먼저 16카운트의 테르 동작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크로스 단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넘어서 오른발 뒤에 사이드 한 번 더 오른발 크로스 단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텐놈에서 오른발 시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앞에서 뒤로 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골드 카운트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우 동작은 투어링 끝난 6시 방향에서 16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5 9 12 14 18